저게 되게 뭐랄까, 되게 귀한 손님 오셨을 때 대접하는 음식이래요. 양고기예요, 양고기. 양고기. 우지. 크레스예요? 네, 크레스예요. 크레스 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여기서 레시피 직접 배우는 거예요? 네, 배우는 거예요. 배워서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레시피가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아가지고 지금 양만 지금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한 스푼, 두 스푼. 큐민. 큐민. 코리안. 파프리카. 블랙베버. 블랙베버. 소울. 올리브오일. 올리브오일? 올리브오일 넣어가지고 그냥 비벼가지고. 몇 가지의 양신료가 지금 섞인 거야? 9가지. 나의 두뇌를 테스트하실 것 같은데. 아니, 몇 숟가락씩인지가 다 달라요? 지금? 다 달라요? 옆에서 알려주시겠지. 아, 지금 봤어요? 다 외웠다고? 오, 이야. 한 번에 정확하게 외웠어요. 오. 디니어스? 다 봤어, 진짜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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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히 외웠어요. 오, 이야. 오케이? 오케이. 오, 다 외워놨는데? 카르타몬. 큐민? 저희 편집이 아니었으면 더 빠른 속도였을 거예요. 아, 그래요? 편집을 살다가 속도를 느렸어, 지금. 정확하다. 더 빠른 속도로 지금 넣었거든요. 됐습니다. 에너. 응, 많다. 됐다, 됐다, 됐다. 죄송한데 으흥 하면서 다 물어보는 거 같아. 아니야, 아니야. 체크 안에서. 아니야, 진짜. 정말. 체크 안에서 하고 싶어. 아니에요? 진짜. 도망하고. 다 맞췄어.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이거. 오케이. Let's go. 오. 맞췄다.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오케이. 아, 양고개 바르는구나. 골고루 양념 얘기껏 해야 되나. 어우, 싹 발라주네. 오케이. 금방 색깔이 물이 드네. 음. 어떤 향인지 궁금해요. 이제 양념을 다 끝났다고 합니다. 야, 이거는 이 사막에 와야만 배울 수 있는 요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언제 이런 거 배우겠어. 아, 이제 저러 갈까요? 오, 뭔가요, 이게? 아, 이제 여기다 굽나 보다. 그릴이 있네요. 오, 신기하게 생겼다. 야자수로 해요? 야자수로. 향을 입히게 하는구나. 향이 싹 배우게. 네, 야자수로. 아, 향을. 이야. 저렇게 해놓고 저기 위에 이제 숯 위에. 와, 차코. 그러면 취미고댜? 숯불. 오. 네 시간 동안 이렇게 있을 건 아니죠. 그러고도 남을 것 같아. 우와, 저거 봐. 스케일이 낫다르다. 아. 아. 저 정도의 숯불 갖고 은은하게 구니까 오래 걸리지. 아, 이 정도의 숯불 갖고 은은하게 구니까 오래 걸리지. 밑에도 이제 깔았는데 위에도 이렇게 한대요. 아. 아, 위에도. 아, 위에도. 위에도 다 온다. 이러면 위의 대로 그냥 영원에 구워버리네요. 열을 골고루 다. 너무 재밌다, 진짜. 너무 재밌다. 정말 새로운 저 문화도 경험하는 거라서. 시간이 아깝지가 않고. 자, 과연. 궁금하다. 잘 익었을지. 오, 향 너무 좋아. 아, 너무 떨어지질하노. 찰떡이네. 오, 냄새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오. 우와, 저 빨라tschaft. pepper 보인 Kang문u. Пitail 좀. 아, 그런데 이게 양념이 다리해야 하는 거야. 다 Pause Braun tous. 그런가 봐. 맛있겠다, 맛있겠다. 컥 über vous. 진짜 큰데도 냄새가 하나 안 나고, 너무 연하게. 맛있지요. 아, 저기 밥이 있네요. 뭐, 그냥, 근데. 아, 잘라 Cuba. 야, 이거 맛있겠다. 김밥 위에다가 맛있겠다. 정말 다른 행정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그 안에까지 이미 다 배어있어. 저에게 하면 그 안에 육즙이 쭉. 너무 맛있어요. 적으로 한 대 맞고 싶다. 무릎을 먹고 싶다. 무릎을 먹고 싶다.